안녕하세요. 오늘은 서귀포시에 있는 정방폭포와 왈종미술관 그리고 소정방폭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방폭포는 폭포수가 곧바로 바다로 떨어지는 동양 유일의 폭포인데 높이는 23미터입니다. 왈종미술관 정방폭포 근처에 있는 왈종 미술관으로 옮깁니다. 연면적 약 300평의 이 미술관의 외관은 조선시대 백자찻잔을 모티브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한국화관인 이월종은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습니다. 1990년부터 교수직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서귀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칭 현대판 풍성 화가인 그의 화면에는 정감어린 해악과 바람결같은 서정이 있습니다. 한국화관인 이월종은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주도의 자연 풍광과 일상의 희로애락을 특유의 해악과 정감어린 색채로 표현하여 현대인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느껴보게 한다는 평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한국화관인 이월종은 경기도 화성에 패키와 매신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국화관인 이월종입니다. 한국화관인 이월종은 경기도 화성에 선생단 Douglas의 전주도를 고려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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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서귀포 여행지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